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2월 2일 월요일 방송입니다. 가족도 있는데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보다 훨씬 거짓에 능한 친구들도 모두 다 뻔뻔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별동대의 일원으로 지목됐던 검찰수사관 A씨가 검찰수사를 3시간 앞둔 시점에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을 접하면서 제 입에서 저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온 탄성입니다. 죽어야 할 만큼 그렇게 중대한 사안은 세상에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백원우 별동대 소속 수사관입니다. A씨가 속했던 백원우 별동대가 선거 전에 울산에 내려갔던 이유가 김기현 울산 당시 시장에 대한 비리첩보 수집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됩니다. 그 의혹에 대해서 노영민 비서실장은 울산 검경이 갈등을 빚었던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울산에 내려간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의 친척과 인척관리가 업무인 민정비서관이 공직자 선거에 개입했다는 그런 의심을 받게 되자 거짓말을 둘러댄 것입니다. 비서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청와대 차원에서 이 사건을 은폐하기로 했다. 이 사건을 덮기로 했다는 결정이 났음을 뜻합니다. 일단 상부에서 그렇게 결돈이 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것에 맞추어서 모으던 것을 조작해야 됩니다. 당연히 청와대 관계자들은 A 수사관에게 협조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전화도 했을 것입니다. A 수사관은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주변에가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시에서 수시로 전화를 많이 받았다. 이런 괴로움을 토로를 여러 사람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는 올해 2월 달에 유재수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금으로 복귀해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에게 유재수 전 부시장 수사의 진행 상황도 물었습니다. A 수사관은 수사를 오랫동안 담당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의 특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 조사에 출동하면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데는 검찰 수사에서 사실대로 말해야 되는가 안 하면 그냥 사실을 은폐해야 되는가 그런 괴로움 때문에 아마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A 수사관을 죽음으로 내몬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인가 청와대의 노영민 비서실장선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는 그런 결정과 거짓에 맞춰서 모든 이야기를 꾸며내야 된다 그런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결국 A 수사관이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결국 청와대의 거짓 강변이 결국 청와대의 거짓말 의사결정이 A 수사관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문제해법입니다. 조국 사태, 지소미아 사태, 한미관계, 한일관계 등 그의 모든 주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문정부가 반복하는 일종의 패턴이 있습니다. 문제를 직시하고 사실을 사실이라 하고 거짓을 거짓이라 할 의향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언론으로부터 일단 의욕이 불거져 나오거나 그러면 무조건 언론을 비난합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백운호 조업인 비서관과 노영민 비서실장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강변했습니다. 이 시점에 이 문제를 꺼낸 의도가 궁금하다. 비정상적인 일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노영민 실장은 가짜 뉴스의 범람이 현대민주주의 가장 큰 위기다 이렇게도 엉뚱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부인하는 것은 기본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거의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짓이 거의 생활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조금 더 무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 그 자체를 두고 화를 벌컥 내거나 억박지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거짓이 드러나더라도 좀처럼 해명하거나 미안해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는 너무 깊게 그들에게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혀 변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민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국민은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기를 요구해야 됩니다. 특히 선거개입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단히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검찰 수사와 이에 따른 책임도 당당히 요구해야 됩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정의로 가는 지름길임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만이 곧바로 정의로 가는 첩경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